안녕하세요 돼지쩌금통입니다 이번에 볼 게임은 마인크래프트의 하이픽셀 서버라는 서버로 들어왔거든요 음... 들어와봤는데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거 뭐 어떻게 하는거지 이거? 뭐 뭐 뭐 해야 되는거죠? 페이브릿 컬렉티브스 으흠 게임 메뉴 어 아 메인 로비로 들어갈 수 있고 아 이거 누르면 게임으로 들어갈 수 있나봐요 어 TNT 게임 플레이어 하우징 빌드 배틀 챔피온 스피드 UHC 막 이렇게 게임 종류가 되게 많은데 어 뭐 쉬운게 뭐가 있을까? 파퓰러 스카이워즈 이게 제일 유명하다 음 스카이워즈 게임 모드 음... 어떤 게임인가? 어떤 게임이 제일 쉬울까요? 스카이 클래시 업데이트 콥, 컵 앤 크라임 경찰과 도둑 흐흠 배드 워즈 배드 워즈 이거 해볼까요? 스카이워즈 方面 가보겠습니다 bru기인것 같은데 스카이워즈 하이픽셀 서버 와 다른 사람들 있으니까 좀 신기하다 흐허흥 뭐야 내 머리야 이거? 어? 흐 Ninja 뭔가 좀 복잡한게 많네요 샵 상점도 있네 상점은 뭐야? 어? 뭐 아이템도 살 수 있어요 신기하네 컬렉티블스 이거는 수집한 뭐 그런 것들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건 뭐지? 수상한 상자 아 아 아 아 엘기프트 마일스톤 저거 하면은 뭐 상자 깡아는 상자를 주는 것 같은데 여긴 뭐지? 엔젤 오브 데스 엔젤 오브 데스 엔젤 오브 데스다 엔젤 오브 데스 죽음의 천사 인포 인포를 한번 볼까요? 음 체스트는 여러가지 랜덤 아이템을 갖고 있고 다른 플레이어의 섬을 침략할 때 쓴다 여기다가 아이템을 인챈트한다 팀 룰 유주 파티 크리에이터 팀 어 크로스티밍 팀은 할 수 있는데 겹쳐서 파티에 들어갈 수는 없다고 하고요 업그레이드로 언락을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키트와 능력을요 시작 부분에서요 그리고 로비샵에서 음 아 여기서 여기서 이 능력을 올려 아 이 게임에 이게 그 그거군요 이 게임에 능력이 있군요 팀 키트 있고 이게 백이고 솔로 퍽 아 능력치도 있구나 아 5만 점 포인트가 있으면은 이걸로 이제 스킬이랑 능력을 열 수가 있나봐요 그 다음에 어 마지막 플레이어 혹은 팀인 이기게 됩니다 플레이는 노말 모드 그리고 노말이 뭐야 노말이라고 인세인 모드는 옵션을 바꿀 수가 있고 눈덩이는 적을 밀어냅니다 그리고 칼로 적을 늘리 공격으로 쓰러트리구요 어 이걸 터뜨리면은 적을 느리게 만들 수 있대요 솔로 룰 아 영혼을 모으세요 적을 죽여서요 그리고 그거를 소울웰에서 사용해서 키트 퍽 그리고 다른 보너스들을 받으세요 이게 그 그건가봐요 음 솔로 룬 팀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냥 어 다 죽여서 없애면 된다 뭐 이렇게 돼있네요 시작은 어떻게 하는거지 어 큐 랭크 솔로 조인 됐네 어 됐다 됐어요 들어왔어요 어 활 뭐야 왜 활 밖에 없지 디펄트 보호 이게 뭐야 셀렉트 키 키 셀렉터 디펄트 나 왜 이거 밖에 없어 저기 곡괭이랑 이거 어 상자 상자 상자에 아이템 들어있다 했어 예스 예스맨 크으 좋았다 철곡괭이 철곡괭이 쓰자 철곡괭이로 뭐하지 이게 뭐야 잠깐만 여기 위에다 어우 상자 또 있다 눈덩이 돌 아 돌로 이제 그 뭐지 그 길을 연결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거겠죠 나무 캐고 나무 캐서 이거 나무 다리 만들어도 되는건가 나무 왜 이런데 떨어졌지 저기 상자있다 상자 먹으러 가요 돌있거든요 돌 돌로 벽을 만들어서 뭐야 이거 밤블럭인가 아닌데 아이케 아유 아유 야 절로 가야지 적을 죽여서 소울을 모아야 된다구요 적을 죽여서 소울을 모아야지 점수가 올라가고 그래야지 뭔가 능력치를 개방할 수 있고 막 그런데 저는 망점이 오오 다이아몬드 도끼 오오 다이아몬드 도끼 먹었어요 오 이거 굉장히 강력하지 않을까 이거 굉장히 셀거 같은데 버려 아 버려 이거 필요없다 블레이즈를 만든다고 이건 뭐지 어 만들었다 얘 어떡하지 야 아 우리 내건가 아 내건가 보다 아닌데 날 때리는거 같은데 건방진 녀석 이녀석 이거 대박 받아라 어 뭐 텔레포트에요 왜 안날라가지 날라가야되는거 아닌가 눈덩이 막 맞추고 있는데 안날라가요 이상하네 막 능력치가 있나봐 라이타랑 화살이랑 됐어 나는 이게 있어 이게 있다고 아닌데 오오 엄마 세상에 와 말도 안돼 와 말도 안돼 와 쟤 왜 이렇게 세요 어 뭐야 왜 이렇게 세요 시작하자마자 이런게 어딨어 인첸트 뭐 바로 막 가고 장난 아니네 뭐야 언제 뭐야 줌 끄셔 흐흐흐흐 나 뭐야 나 몇점이요 나 어 나 몇점이야 저 몇점이죠 어 점수가 안나와있네 아 뭐야 끝이 아니구나 흠흠 봅시다 내 점수는 아 없네 점수가 없네 디퍼트퍼 나무고깽이 어 좋아 그래 이렇게 템이 좀 많이 나왔어야지 아까 템이 안나온거였네 돌검 돌검 말고 철검 끼고 고깽이 고깽이 버려도 돼 고깽이 버리고 경험치병 신발 끼고 그렇지 경험치병 써 따다다다다다다다다 따다다다다다다 오레벨이 됐다 이제 이걸로 그걸 할 수 있을거고 어 철이 여기 있네 어 상자 있다 상자 있다 상자 있다 바지 있다 스테이크도 있다 낚싯대 있다 낚싯대 갖다 뭐하지 이거 정말 왜이렇게 뿌진거 밖에 없죠 흐흐흐흐흐 좋은거 달라고요 좋은거 주세요 좋은거 먹으러 가야되는데 연결해서 일단 가자 그냥 싸움 걸지 말고 조용히 땅굴 파고 조용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조용히 사는게 최고인거 같네요 괜히 싸움 걸었다가 맞아 죽기받기 더하니까 그냥 아이템이나 파밍해보자 저기도 상자 있는데 저기 누군가가 왔겠지 욜로 아닌데 아닌데 점프 뛰었네 점프 뛰었어 어 어 야 친구야 나도 낚싯대 있는데 녀석이 댐벼 어잇 어얅 어어얅 어어어어억 오래 살아남으면 이긴거라고 했거든요 아이템이 아이템이 없어요 철개가지고 녹여가지고 만들어야되나 그런 시간 안 된다 안 됐는데 됐다 템있다 템other 템 템 템 템 어 철갑반 어 다이아몬드 국깽이 잠깐만 입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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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으라고 그 철갑판 입으라고 그게 없어 어떻게 하지 근데 그게 없는데 아 아니요 미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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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말아요 우리 그러지 말아요 싸우지 말아요 미안하다고 도망간다 어 내가 어 내가 어 가진게 없어서 도망간다고 알았어 올 수 있어 아 올 수 있네 자 그렇다면 넉백을 노린다 다 다 다 아아 내가 내가 떨어져버렸네 하이 진짜 다 다이아몬드 칼 들고 쫓아 이 건방진 녀석 이 건방진 녀석들이고 진짜 허허허허 이건 뭐야 텔레포터 아 다른 사람들 볼 수 있는거구나 허허허허 아 이렇게 머리 위에 체력이 표시되네요 아 근데 막 다른 사람들은 체력이 20이고 이러던데 나는 막 체력이 1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3강인가? 와 템바 다 먹고 싶다 아무도 못 죽였어요 나는 기본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키트를 사면은 더 좋은 키트로 시작을 하고 막 그러는 거겠죠? 시작을 하면은 기본 지역에 일단 아이템이 있다 그래서 이걸 다 먹어주고 바로 밑으로 내려와서 바로 밑에 있는 것도 먹어주고 용암 웅덩이 용암 웅덩이라 용암 웅덩이를 저한테 뿌려야 하는 거겠죠? 눈덩이 바지 있는데 아 바지 없구나 풀세트 됐네? 이건 뭐야? 물이네? 영혼의 소울웰 막 이런데 가가지고 막 뭐하라고 했는데 일단은 올라가죠? 올라가서 또 땅덩이를 연결하는 게 제일 나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근데 저기 너무 먼데? 아 친구야! 우리 싸우지 말자! 친구야! 친구야 내가 싸우지 말자고 했지? 아 왜 이렇게 세? 아 왜 이렇게 세요? 아이 뭣 내가 치면은 막 4밖에 안 단데 나는 3대만 좀 죽어버려 어이가 없구만요 진짜 녀석이 도둑노녀석 이거 뭐 이렇게 세? 뭐예요 칼 뭐예요? 다이아야? 아닌데 철인가? 난 돌이었나? 아닌데 나도 철이었던 것 같은데 왜지? 뭐지? 녀석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뭐라구요? 3세컨드 뒤에 로비로 들어간다구요?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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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주소 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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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아 흐어 소울을 열 개를 모았네요 그래도 소울이 어디있지 소울 왤이 어디있지 죽음의 천사 있는데 있는건가 아 요기다 요기다가 영혼을 집어넣으면 된다 그랬거든요 영혼을 집어 넣으라고 그랬어 10개있어 컨펌 랜덤 킥 랜덤 퍽 월 코인을 받습니다 여기는 모디바이드 앱 이거 누르면은 10개로 상자깡 소울 10개로 상자깡 여기 걸리는게 나오는건가 아 아 배밭가이 킷 배밭가이 킷을 얻었다 배밭가이 킷이요? 뭔데요 뭐에 쓰는건데요 한 번 더 한 번은 공짜로 돌아갔나봐 좋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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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콜로지스트 키트 팀 팀은 안할건데 킷을 두개를 먹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어디서 보더라 퍼글 여기였나 솔로킷 배밭가이 킷 배밭가이 킷이 있다 스킬 위드 배밭가이 배밭가이 킷이요 배밭가이 킷 아 나 기본 그거라서 아 기본 그거라서 무기가 꾸져서 그랬구나 아 그러면 저 배밭가이 킷 있으니까 한 번 더 게임하면은 더 좋은거 나오지 않을까요 한 번 가보자 여기다 솔로큐 고 봐봐요 2번 뭐야 이거는 뭐야 이건 어? 아 인세인 옵션?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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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밭가이 킷 배밭가이 킷으로 가구요 됐다 크으으으 배밭가이 이건 뭐야 아 아 동물량이었잖아 이거 흐흐흐흐흐 배밭가이 이거 아 시야가 안 보여져 빨리 주세요 좋은거 주세요 배밭가이 킷이랑 뭐지 아무것도 그냥 기본 킷이 더 나온 것 같은데 기본 킷은 아 뭐야 왜 안 껴 아 배밭가이 킷을 이미 끼고 있는 거구나 그래도 갈아 껴야지 이게 더 좋아 배밭가이보다 철이 더 좋아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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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점프 끄고 됐다 상자 없어요? 으샤 으 난 상자 하나밖에 없어 어찌 사통구 빵구 완전 아냐 위에 더 있을거야 제가 꼼꼼히 찾아보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 여기 두개 더 있죠 오오오 오 날카로움 오 경험치병 32개 오 다이아몬드검 또 있어 오오 마법부여대가 있어요 마법부여대가 있다구요 경험치병 아유아유 경험치병 다 던져가지고 이렇게 써놓고 마법부여 합시다 마법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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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 신발 웃돌이 뭐야 이건 청금속은 왜 들어 하하하하 된거 가벼운 착지 된건가 됐어 됐어 철가복 제일 비싼거로 방어 방어 방어방어 들어간건가 whats 도 된거에요 된거에요 발사체로부터 보호 아 됬어요 됐어 하하하하 으아하하하 크흐 이 STR Galaxy 발사체으로부터 보호 크흐흠е 으아하하하하 으아아하하하 에아 아아 깜짝아 발사체로부터 보호라고 나 발사체로부터 보호라고 안아퍼 안아퍼 체력차고 있거든요 자 근데 나 어떻게 가지? 땅을 좀 캐야될거같아 아 뭐야 헬스샷 맞았다 끈질긴 녀석 이거 어떡하지 어음 돌을 좀 캐가지고 돌을 좀 캐가지고 연결을 시켜야되겠거든 아 어디야 어디야 깜짝아 깜짝아 나 보호도 있어 보호도 있어 아아 아아 졌어 졌어? 하아 질 수 있지 어 질 수 있어 내가 너무 약하니까 어 와 진짜 잘 싸운다 애들 다 어 어떻게 한 명을 못죽이지 한 명을 못죽일 수가 있으니까 네 저기요 네 못죽일 수 있지 어 못죽일 수 있어 이건 뭐야 플레이 어게인 흠흠 트리뷰트 이건 뭐야 스칸치 레일로드 타월 롱 아이슬랜드 아 맵을 맵을 볼 수 있는거군요 와 얘는 아예 다이아몬드 풀셋이야 시작부터 아 근데 나 나쁘지 않았는데 다이아몬드 칼 나쁘지 않았는데 아 아쉽다 아 빨빨리 죽여 저 녀석이야 저 녀석이 나 죽인거 같아 맞아맞아 저 녀석이야 그거 낚시대로Tu 때릴 수 있니 야 때려 Wing ora tt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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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겨라 이겨라 낚싯대 이겨라! 아 낚시- 낚싯대가 이겼다 예 잘 했습니다 박수 짝짝짝짝짝짝짝 나는.. 나는 몇점이야 어 아.. 빵소울! 빵소울이라뇨 정말 너무합니다. 네 赤..에그..赤..에그가 뭐지? 아까 보니깐 빳에그 있던데? 빳에그가 뭐지.. 아 박쥐를 만들어낸다 쓸모 없는거네요 일단 아이템부터 확인을 좀 낚시대랑 철갑옷이랑 눈이랑 나무 어 그리고 밑에 상자에는 마법부여대랑 낚시대가 또 있네 오 돌검의 날카로움 이거 좋은가? 도끼랑 투구 그러면은 버리고 버리고 입고 입고 버리고 입고 야! 아야야야 아니 이렇게 매너가 없을 수 있나요? 야 아이템보고 있는데 이러는게 어딨어 오 이녀석 이거 아 어 이녀석 이거 네 이렇게 해가지고 스카이워즈였는데 굉장히 재밌는데요 근데 확실히 저한테는 너무 어렵다 아 못 맞추겠어 M을 못 맞추겠어 뭐야 어떻게 됐다 가자 다른 맵 가자 다른 맵 갑시다 다른 맵 한번 해볼게요 하 어렵네 어려워 돌아갑시다 우리 집으로 고양으로 고양으로 돌아가요 예 Talent 이건 뭐야 프리델리 리워드 공짜로 주는 보상이 있다고 하네요 뭐 받았지? 뭐 줬어요? 뭐 줬냐구요 왜 안줘요 주세요 아 저거 링크를 누르라고 예 잠깐 볼게요 뭐 줬는지 아 뭐야 이거 비디오를 봐야 주는 거야? 아 됐어 안 받아 치사 똥꾸빵꾸녀석들 그냥 주죠 치사 녀석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무슨 맵을 해볼까 음 플레이어 하우징 빌드 유얼 온 퍼스널 플롯 행아웃 위드 유얼 프렌드 비지도어 아더 하우스 어 집 짓는 거다 집 짓는 거가요 트래블 유얼 하우스 트래블 서먼 엘스 하우스 트래블 투 피처 월드 음 핫 에어 블룸 앤 비지 피처 월드 그 열기구를 타고 다른 세상을 여행을 할 수 있나봐요 어 어 어 월드에는 주인이 오프라인일 때도 참여를 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어 이걸로 가는 게 나은가 트래블 온 유얼 하우스 그 피처 월드 피처 월드 어 도를 타면은 오 라이드를 타고 갈 수가 있나봐요 라이트 클릭 트랙 투 비긴 음 아 됐다 고 와 와 와 왕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흨 저거 뭐야아 와 와 개기万 개기만고요 아 잠깐만요. 소리가 너무 커 어벤 시끄러워 시켜 이정도면 됐나? 아니다 그냥 소리를 꺼버리자 어어 어어 어어어 흑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roo 메테리얼 그레스 아, 기본적인 마인크래프트 강물을 소개해주고 있네요 양털 울 정말 포프? 뭔 소리야 흐흫흐 이건 토마토래요 이건 양상추 양배추 돼지다 아아 아아 돼지다 돼지다 또 돼지다 자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이거는 큐브 큐브 아 다른 사람들이 테이블 작품들을 소개해주고 있네요 이건 뭐야 트로피 트로피 저게 트로피라고 이건 뭐야 노틀담 저게 노틀담이라고 그냥 이건 프랑스 국기네 야 나도 만들겠다 야 내 것도 해줘 이건 네덜란드 네덜란드 국기랑 프랑스 국기랑 굉장히 헷갈리네요 오 이건 뭐야 레바논 아 레바논 국기야 와 멋있다 스위스 스위스 국기 저거 아닌데 토프 스펜그룹 저 미국 국기죠 아메리카 땡스 튜 니이드 우드게 픽엑스 를 자르려면은 픽엑스가 필요하다 그리고 홈워크 마인크래프트를 하기전에는 숙제를 꼭 하라고 하네요 그리고 오유를 짜낼때는 소가 필요해요 좀비 나 움직여 게다가 위험 좀비 움직여요 좀비 이쪽 좀 봐줘요 좀비는 죽이기를 원해요 어 마인크래프트 교본이네요 교본 좀비들은 어 좀비가 우유를 흘렸다구요 어 우유가 흘러오고 있어 오 밀크 리버 우유강 허어 와 진짜 예쁘게 잘 만들었다 와 나는 이렇게 못 만들거야 하하하하 나 이렇게 못 만들거라구요 어떻게 만들었을까 하루이틀 걸린 일이 아니었을거야 굉장히 엄청난 노력과 그런 정성들이 돋보이네요 와 되게 어떻게 움직이지 움직이는게 더 신기해요 블럭이 아니라 진짜 좀비를 크게 만든거잖아 여기는 강을 내려가서 거기 다 온가봐요 스완은 레이크 백조 호수 옛날에 닭인데 아 얘가 백조구나 저 좀비가 백조야 아하하하하하 음 돼지 돼지 아기 돼지들 돼지야 아기들 돼지다 돼지에요 여러분 돼지입니다 아 네 배다 배 타이타닉인가 타이타닉인가 이거 그거 하고 있는거 같은데 자 여기는 프랑스 프랑스라구요 프랑스가 이렇게 원래 구름이 많나 어느 나라가 이제 맨날 해가 부족해가지고 해가 뜨는 날에는 그냥 이제 일광욕망 즐긴다는 그런 국가가 있었는데 어디 나라였지 거기가 어디였지 이거는 에펠타워 오 에펠 에펠탑 거꾸로 세워놨어요 와 대박 헉 대박이다 와 이거 와 보통 노가다로 만들 수가 없는데 헉 와 에베레스트산 와 와 에베레스트산이에요 대박 헉 묻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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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에베레스트산을 직접 가본적이 없어서 똑같은진 모르겠어요 그냥 내가 마인크래프트 할 때 좀 본거 같은데 비슷한거 마운틀 러쉬 뭐 이거 원래 그거죠 그 역대 이제 대통령들 얼굴 새겨놓은 그 비석이었나 그 미국에 있는거 스위스아이브스 하하하하 스위스은 치즈로 변해버렸어 그리고 제일 싫어하는 숙제산 흐흐흐흐흐흫 숙제 싫어 아 숙제 싫어 그래도 해야죠 어떡하겠습니까 쯧 적당히 좀 내주면 좋을텐데 말이죠 흐흐흐흫 하 이게 또 그 애매하단 말이죠 여기는 후지 후지산 후지산이네요 후지산 일본의 후지산 아 벚꽃 핀거 봐요 크으 아 백투산도 나와야 되는데 한라산이나 오렌지 그 한라봉 딱 그려져 있고 흐흐흐흫 토프지 마운틴 토프지 토프지 토, 토프가 이제 두부 두부였던거 같은데 두부, 두부 두부산인가 저게 그래서 저는 무슨 산인지 그 이거 진짜 존재하는 산이 아닌거 같은데 돼지다 여러분 돼지예요 돼지예요 예에에e 돼지다 어 어 왜왜왜래 어 멈췄어 어 아 됐다 아 깜짝아 아 스페이스로 몸으로 이렇게 미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미는 걸로 하니까 다행이 됐습니다 어 정말 무서웠습니다 다시 저까지 와야 된다 혹은 여기서 내가 걸어가야 된다 그런 느낌이 들면서 살짝 무서웠고요 뭐야 끝이네 아 재밌었는데 아 아쉽다 와 너무 재밌었는데 와 시프트를 누르면은 어 뭐야 붙어버렸어 땅바닥에 발이 붙어버렸는데요 아 이거 뭐야 야 됐다 아 뭐야 이거 존보 키드 게스트 아 사람인가 사람인가 보다 자 자 이제 마인크래프트를 즐기면 되겠습니다 라고 좋아요 이제 마인크래프트에 대한 간단한 간단한